탈원전을 강행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월성이 멈춰세웠다 이런 의혹이죠 그 탈원전을 강행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까지 했었다라는 의혹 재판 중입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급기야 민주당 현역 의원 다시 말해서 산업부의 윗선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시행령 통제법에 대해서 저희 어제 돌직구쇼에서 많은 격론이 오갔습니다 특히 어제 국민의힘에서의 재선, 민주당 재선 두 분 나와서 막 찬반 양론을 뜨겁게 펼쳤는데 그 논란의 시행법, 시행령 통제법이 결국 발의됐다는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제 조응천 의원 등 14명, 대통령 영행 등에 대해서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시행령 통제법 발의했습니다 법안 통과 시 윤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 및 인사 권한을 확대시 통제 가능하다라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정면으로 반대한 바 있었죠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발의를 한 겁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 논란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일단 민주당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과 이수진 의원입니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조응천 의원과 이수진 원내대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일까요 이건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가 아니라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이다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다수단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부 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아닌가 선거 불복 아니냐라는 얘기부터 발목 꺾이다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들어봤는데 발목 꺾기는 이거 더 한 수위가 높은 건데 전주 의원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발목 꺾기 다 나왔는데 발목 잡기와 꺾기는 어떻게 다릅니까 꺾기는 아예 못 꺾기 해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이밍이 중요하죠 저는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떠한 입법도 할 수, 발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의의 결국 의도가 어떤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홍천 의원님, 문재인 정부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한 달 정도 돼서 이렇게 또 행정 입법까지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발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의도냐 결국은 바로 이런 것이 결국은 정부를 통제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발목 꺾기다? 그렇죠, 만약에 조홍천 의원님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런 법을 발의를 했다고 그러면 누가 발목 꺾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때 여당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되니까 결국은 정부 발목을 잡는 이러한 법을 발의했다는 일단 이러한 저의가 있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불순한 이런 의도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내린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에게는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신 거죠 저희가 잘해서 많은 표를 얻은 건 아니고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일해봐라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표를 주셨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는 정말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는 채찍을 드셨죠 그래서 이러한 뜻을 잘 민주당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오히려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할 것은 하게 하고 정말 제대로 못할 때는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것은 정부 발목 꺾기 내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국민의 뜻을 정말 잘못 해석한 이러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가적인 시각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저는 행정입법권 침해가 맞아요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 권한이지만 행정입법권은 행정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삼권이 분립되는데 이것은 행정입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대통령 거부를 행사한 것이 이것이 무슨 대통령이 목리를 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삼권분립에 굉장히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법을 그런데 또 발의를 하게 되니까 국민의힘의 힘이나 아니면 국민들은 이러한 비판 해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일 땐 가만히 있다가 야당 되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일 못하게 시행령의 제동을 거는 건 발목 잡기 내지 발목 꺾기다라는 국민의힘의 강한 비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전용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내용은 타이밍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는 시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타이밍이 사실 이제 입법을 하고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인 구성되고 나서 해당 상임위에 넘어갈 거라서 이 타이밍 문제는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했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법령이 있는데 시행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결국 이제 검수한 법과 관련된 얘기군요 검수한 법과 관련된 게 아니라 상위 법령이 있는데 시행령에서 시행령을 비틀어서 다른 형태로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는 돌직구 쇼를 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은 채널A는 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국회에서는 또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는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법을 발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맞고요 거기에 대한 통제는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거기에 대한 통제로 국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법률, 위헌적인 법률을 그러면 발의, 통과가 됐을 때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 누가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헌법에서도 이러한 명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그럼 사법부 하면 된다 이렇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행정입법이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장관령, 부령 이런 것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지 여부는 이것은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지금 심사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거기다 판단권을 지금 이 개정 안에서는 국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소관 상임위가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모든 것이 지금 국회는 어떠한 그런 입법을 행하는 함에 있어서 이런 법률적인 것보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현상에서는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거 법률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해서 시정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악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도 이 법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이 결국은 자구조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 상위법안과 맞느냐 그리고 다른 법체계 질서와 맞느냐 하는 판단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행령을 대통령으로 고쳐놓고 나면 어떠한 일을 해놓고 나서도 결국에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 올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는 측면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오늘 의견도 상당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저희가 있는 입법 발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 영위에 대한 국회의 마땅한 권한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궁금해집니다